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렌즈를 넣고 여권 혹시 모르니까 들고 가고 헤라 팩트 넣고 디올 립글로스 얘도 넣어주고 지갑은 카드랑 현금만 들고 나갈까봐요 에어팟 넣어주고 그러면 요렇게 다녀와 보도록 할게요 안녕 친구가 블루보틀에서 커피를 자주 마신다고 해서 블루보틀 가서 커피 하나 챙겨서 브라이언트 파크로 넘어갈 거예요. 브라이언트 파크로 넘어갈 거예요. 브라이언트 파크에 와가지고 블루보틀 가서 커피 픽업하고 지금 유튜버 모임 중. 그리고 오늘 뉴욕 날씨는 되게 선선하고 좋습니다. 브라이언트 파크로 넘어갈 거예요. 조피자의 사람? 사람? 어... 근데 지금 줄 서기에는 배가 고프니까. 감사합니다. 네. 이게 조금 다른데 저는 이 스타일이 더 좋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리가 고른 거. 저는 진짜 어쨌든 달달한 거. 저의 반판상.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Have a good n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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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uld do it. Have a good night. 근데 뷰가 달라졌어. 어쨌든 저희는 새로운 뷰 사이트로 왔습니다. 나쁘지 않네요. 아, 나 찾았어. 뒷모습만 보고 맞췄어. 여러분, 미국에 오시면 얘를 꼭 먹어보세요. 얘가 진짜 최고의 맥주 안주예요. 쟁여 갑니다. 쟁여 갑니다. 고맙다. 아멘 진짜 저 이 순간만을 기다렸거든요 어쨌든 보상이 될 것 같아요 진짜 마지막 한 알까지 다 다 긁어모았어요 어 진짜 살 거 같아 음 very interesting You always struggle with ice right? Interesting 하지? Marcus 좋다 sticker 너무 멋있어 왜.. 안 내리如.. 아 이게 가게 유가 맨헤허 좋아해서 내가 맨헤허에서 우입을 사온 맨헤허는 의약 위스키 오... 글쓰예요 그럼 이제 우세기 좀 구매할 필요 없음 cover 우선 키울 너무 할 필요 없음 잘 지냈어? 잘 지냈냐고 extraordinarily 왜냐? 너 그에.. 으흐흐흐흐 너가 죽었어 응 그래서도 좋겠는데